자 그럼 이번 주 영화 갑시다. 이번 주 영화는 스즈맨 문단속 개봉은 2023년 3월 8일 우리나라에서 3월 8일에 개봉한 건가? 일본에서 3월 8일에 했나? 아무튼 2023년 네이버 정보는 3월 8일인데 우리나라 정보는 우리나라에 있지 이게 일본에서 이 전해에 개봉했던 것 같아요 2022년 11월이요 세부정보 들어가야지 일본 원래 연도가 나오지 상영시간은 122분 2시간이 조금 넘는 딱 좋습니다 어쩐지 이게 네 말씀하세요 길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독 각본 콘티 색채 편집을 다 신카이 마코토 혼자 근데 원래 신카이 마코토는 원래가 유명한 게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사람은 원래가 팔콤이라고 하는 게임회사 오프링 동영상 만들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팔콤? 어 팔콤에서 팔콤? 응 게임회사 거기에 오프닝 영상을 이 사람이 만들 직장인으로서 그런 걸 만들던 사람인데 집에 가서 잠 안 자고 자기 작품을 또 해 그래서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자기 작품과 직장 생활을 5년이나 했어 그러면서 자기 작품을 혼자서 채색부터 모든 걸 다 해서 데뷔를 자기 걸로 한 거야 그게 이게 데뷔야? 아니 아니 여기 있지만 별의 목소리 근데 각본 감독은 할 수 있어 오케이 콘티까지 할 수 있어 편집까지 할 수 있어 색채까지 하는 거 애매한 거 아니야? 색채랑 작화 혼자 다 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편집은 어떻게든 기술 화면을 자기가 잘라서 붙이지만 만화니까 영화 화면은 애매한데 원래 팔콤에서 하는 사람이죠 근데 색채가 한다는 거는 정말 완전히 혼자서 다재다능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집념까지 있어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한 거야 문화유산이네 물론 요즘에는 이제 작품 자체가 커지니까 혼자서 다는 못하고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술 안 마시는 사람이야 그렇지 5년 동안 3시간 자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술 마시는 거 좋아한다 했어? 아니 먹어봐라 한 대장도 먹어봐라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먹어봐라 힘들면 먹게 오케이 편집하잖아 어쩌다 한 번씩 편집하잖아 진짜 좋은 와인은 뭐 한 번 먹는 거지 나이가 지금 마주보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럼 저기 일주일에 술 몇 번 드세요? 한 달에 한 두 번 드세요? 뭘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먹어 매일 먹잖아 뭘 매일 먹어?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먹는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술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 맥주 소주 이런 거 다 나누지 말고 양 따지지 말고 일주일에 일주일에 최소 5일 먹어야 좋아하는 거야 그건 이제 알코올 중독자 아니 중독이 아니지 맥주 한 모금은 어떻게 중독이야? 알코올 중독은 그 의학적으로 근데 손형이 그랬어 맥주는 술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중독자 거기가 중독 거기가 중독이구나 맥주 한 모금도 술인데 어쨌든 그걸 5일 정도 그냥 일주일에 5일 마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진짜 좋아하면 먹거든 그렇다고 해 주말은 쉬나요? 원래는 주말에도 마시는지 안 쉬는데 어쩌다가 술병 나서 쉬는 날 있고 평균 따지다가 보면 겸손하자는 차원에서 5일로 하는 거지 보통은 진짜 세신 분들은 뭔 소리야 신동엽 형님 이런 사람들은 360일 먹잖아 며칠 전에 얘기 들으면 자기는 안 아프다 근데 그 사람이 센 건 아닌데 근데 다음날 멀쩡하대 빨리 먹고 있는데 빨리 가잖아 빨리 들어가 몇 주 전에 들어가니까 그게 대단한 건가 막 진짜 괴로 그 다음날 너무 괴로우면 진짜 막기 힘들잖아 그쵸 그치 그래서 마음 그 다음날 생각하고 먹는데 그 다음날이 뭐 뭐 이 정도 먹어도 좋은 약을 엄청 먹을 거야 이 정도 먹어도 그 다음날 괜찮다 아르기닛, 우르사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알약, 비타민 하고 막 예를 들어서 컨디션 한 개를 먹어도 한 다섯 개씩 먹을 거야 먹다가 인생 끝나겠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우리나라와서 숙취해소제 되게 많이 사간대 술은 암흑이 아니네 판명 낫네 술 좋아하네 잘 못 먹어서 숙취해소제 많이 사가는 거야 아 이제 약하다 진짜 이게 술과 영화가 있는 토크가 맞는 게 영화 제목 설명을 했는데 지금 술 얘기가 엄청 나왔어 이거는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매니아분들 아실 수도 있어 이분이 술을 먹는 거 어느 정도 드시는지 좋아한다는 얘기 나도 들었던 거 같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 같아 혼자 다 힘들어 술 먹고 해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뻥인 걸로? 혼자 다 안 했거든 아니 그때 뭐 젊은 시절에 5년 동안은 안 먹고 했을 수도 있지 지금 이제 좋아하지 일단 이 영화는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재난 3부작의 마지막 편이지 처음 시작이 이제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은 그 다음에 이제 날씨의 아이 그리고 이제 스즈맨 문단속으로 재난 3부작이 마무리가 됐고 관객 수는 우리나라에서 557만 명 그래서 슬램덩크를 이겼어 이게 같은 해에 개봉했었던 근데 슬램덩크를 557에 안 들었어 400 몇 십 만이었어 슬램덩크가 와 진짜 별로 안 들었다 그 해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중에 이게 1등이었나? 아니면은 아 엘리멘탈이 1등이었겠다 엘리멘탈이 이거 어 그렇지 엘리멘탈이 1등이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데 1등이에요 그게 한 700만 들었을 거야 그니까 백종원 얘기하는 게 마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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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렇지 대중성은 그게 맞지 대중성이야 원래 우리가 사람들 슬램덩크 야 슬램덩크가 이걸 이긴다고? 그랬는데 슬램덩크가 지잖아 얘한테 지잖아 신기하네 자 40일에 브리슬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은 까마귀상을 받았대 은 까마귀상 아까 그랬잖아 뒤에 뭐가 바뀔 수 있다고 사자 뭐 까마귀 동물농장이네 그 다음에 46회 일본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음악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브리셀이면 벨기에잖아 응 벨기에에서 왜 문 까마귀 난 까마귀라고 해서 일본에서 주는 거면 오케이 하려고 그랬는데 아 벨기에도 까마귀 많더라고 어디든 많겠지 저희 집 앞에도 많네 우리 집 앞에도 많네 진짜 많네 까마귀를 막 흉조로 보는 데들도 많잖아 길조로 보는 데도 있어 까마귀를 까치를 흉조로 보는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길쪄고 제비가 원래 그거였는데 일제시대 때 그걸 바꿨는데 못 바꾸고 있고 진짜요? 참외수도 못 바꾸고 있고 상복도 원래 우리나라 흰색인데 일본인 까만 걸로 바꿔놨는데 반일 운동하는 애들 그 상복부터 바꿔 이씨 아 갑자기 나는 씨 상복 나는 아니 왜 청취자한테 시청자한테 뭐라 그래 삼일전에서 그런 거야? 뭐야 아니 그러니까 자꾸 상복을 검은색을 입으라고 하잖아 나는 흰색을 입고 가겠다는데 어 그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까마귀 왜? 그건 뭐 그건 까마귀를 흉조로 보는 거겠죠? 그러겠지 야 예전 사각보면 흰색 입고 나왔나? 삼성 가도 다 상복 다 흰색 입어 그래서 삼베옷 같은 경우는 삼베옷지 그리고 흰소복 그래서 우리나라 흰소복이잖아 그리고 삼성전자 거기 분들 다 아 그러네 다 흰색을 입었잖아 그게 우리나라의 결인데 왜 일제의 잔재를 갖고 가냐 장례식장에 갖고 가냐 아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바꿔야 될 거 많은 게 그 안동소주에 그 소자도 아 소주 할 때 소자가 원래 그 소주에 소자가 우리나라 전통 소주면은 불태울 소 뭐 이런 거래 근데 지금 일본에서 사용하는 소주에 소자를 쓴다고 그러고 일본도 소주라고 그러는데 전통주인데 우리나라 전통주인데 일본도 소주라고 그러게 돼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반일 그런 거 나왔을 때 일본차 기름 안 넣어주는 주유소 이런 거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장례식장 갈 때 흰 옷 검은색 입지 말고 소주도 먹지 말라 그래 참이술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다 지키고 있다면 다 지키고 기름을 안 넣어줄 정도면 옛날에 기름 안 넣어줘가지고 왜냐면 오해난이 일본차를 몰그때 아아 나 나 나 이래서 감정이입이 심했구나 심했지 그때 되게 심할때가 있었어 나 한남대부 건너갈 때 뽀큐맞았어 뽀큐맞았어 창문 열고 뽀큐맞았는데 뽀큐맞은 뽀큐맞은 사람이 약간 머리가 히끗히끗한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 그 노제팬 시절에 2019년인가 뭐 그때 히토리오 때문에 그때 인피니티가 철수를 했어 어 우리나라에서 어 그래가지고 나 차를 싸게 살까 사람들이 용감하시면 사세요 그래서 그때로 그래서 그때 일본차인데 번호판 앞자리에 숫자 세자리면 욕먹을 때였어 그니까 나는 그냥 욕은 덜 먹었거든 난 두자리니까 나 오래된 차였거든 아주 옛날에 샀잖아 진짜 그리실이 있었어 내가 지금 14년 됐는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그 정식 AS센터 응 처음 가봤어 14년 만에 아 수리비 많이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고 아무것도 세지 않고 좋다 아무것도 할게 없대 좋네요 사랑했어 그래서 뭐 역시 일본차라는 얘기야 역시 일본차? 오오 갑자기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갑자기 갑자기 샅돼지를 하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현대도 그렇게 만들던가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한국에서 운전할 때는 외제차를 몰아본 적이 없어 응 하지만 내가 미국에 살 때 일본차를 몰아치 일본차를 몰아치 왜 북미는 일본차를 혼다를 몰아치 아니 살게 없는 거야 없어 없어 BMW도 나는 그 오래 타고 했지만 아니 게임이 안 고장나는 거는 일본차 그래서 지금 도요타랑 니산이 망한 첫 번째 이유가 안 고장나서 안 고장나서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음 괜찮 차 얘기로 왔구나 자 영화 얘기로 들어갑시다 자 이 영화의 주연은 이와투스즈메 고등학생이지 그 다음에 문화카타 소타 얘는 이제 그 나중에 의자로 더 많이 나오잖아 소타는 그러니까요 소타가 사실은 생긴게 좀 괜찮아서 되게 멋있고 캐릭터가 계속 나오면 좋았을텐데 그냥 세발 의자로만 계속 나와서 좀 안타까웠지 자 소타는 토지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문을 닫는 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캐릭터이고 그 다음에 조연으로는 다이진 미지의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고양이처럼 네 고양이 같은 그리고 사다이진 역시 똑같이 미지의 존재고 이와토 타마키 스즈메 이모 되게 그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스즈메랑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게 엮여있는 스즈메 이모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마이크가 왜 자꾸 이렇게 내려가냐 계속 이거 옛날에 그 저녁 그 뭐 6시 내용인가 방송에서 의자 내려가는 의자 지금 그 상황인데요 그 상황인데요 계속 의자가 내려가 마이크가 내려가네 자 그 다음에 세리자와 토모야 소타의 친구 도쿄에서 같이 살고 있던 친구였나 뭐 그렇고 아바메 치카 스즈메가 만난 감귤 소녀 이 영화가 중간에 로드무비처럼 진행되는 로드무비처럼 만나는 캐릭터들이 나오지 아 그 저기 떨어진 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노란색 애착 의자 스즈메 어머니가 딸의 생일선물로 직접 만들어준 의자인데 이게 이 의자가 소타가 이 의자 로 맞아요 작가가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잘 로드무비처럼 도쿄에서 다리 하나가 없는 그 칭찬해주세요 어 이거 너 아주 잘했어 네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해서 감사합니다 아 머리는 근데 칭찬 지금 표정 진짜였어 완전히 진짜 칭찬은 줄거리 이제 읽을 때 줄거리가 줄거리 짧네 괜찮아요 아니 돈 짧은 게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다 고강도님을 위해 아니 작가가 준비한 걸 읽어줘야지 이게 다 고강도님 인기를 위해 그럼 둘 다 읽어 둘 다 읽어 그럼 두 배로 들어 이게 죽이지 않아? 어 둘 다 읽어봐 그럼 한소녀가 우연히 만나 청년과 재난의 문을 닫는 모염에 뛰어들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아니 그건 포스터잖아요 그냥 누가 썩이잖아 애니 진짜 안 궁금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 어? 그럼 그냥 카피 일반 그냥 진짜 재미없는 영화 포스터 그림 아 규슈 규슈라고 나오나? 규슈라고? 네 읽어주세요 규슈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 스지매는 문을 찾아 여행 중인 청년 소탈을 받는다 스지매가 산 속 폐허에서 발견한 낡은 문을 열게 되어 마을에 재난의 위기가 닥쳤지만 가문 대대로 문을 닫으며 재난을 봉인하는 소타와 함께 간신히 문을 닫는다 안도감도 잠시 수수께끼 고향이 다해지 나타나 소타를 의자로 바꿔버리고 일본 각지에는 재난을 부르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스지매는 의자가 된 소타와 함께 일본 전역을 돌며 필사적으로 재난을 막기 시작한다 확실히 내가 볼 때는 예전에 내가 줄거리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네 작가가 하는게 훨씬 맞아 왜냐면 그 앞에는 영상에 띄울 때도 폰트를 처음에 65로 시작했다가 48까지 내려왔거든 많아져가지고 요즘에 고프로가 안 틀리네 읽는 거를 시즌1 때는 진짜 기가 막혔는데 이거 일부러 오타도 조금씩 넣어 오늘도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거 잘 넘어갔네 있었어? 여해 어? 여행이? 어? 여해라고 써있네? 근데 여행으로 읽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읽는 것도 이제 이 연습이죠 많이 읽으면 그만큼 많이 늘어요 야 이 연습을 그때 시즌1 때 1년을 해가지고 이제 효과를 보는 건가? 그러니까요 뭐든 하면 된다 나이 40대 후반에 약간 그게 좋아 짧게 해야지 또 짧아야 돼 줄거리가 아니지 그거는 줄거리를 줄거리는 줄, 거리가 다 있어야 돼 그럼 저에게 줄거리를 항상 요약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다시 늘려드릴게요 제가 아주 멋있게 늘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 영화 어떻게 봤는지 각자 얘기 좀 해봅시다 어 이 작가 저는 이 영화를 어쩌다보니 극장에서 세 번 봤어가지고 세 번을 봤어? 야 아 또 마지막에서는 감독 무대 인사도 봤어가지고 아 감독도 봤어? 네 그냥 영화관 심심해서 갔는데 아 그게 어? 진짜? 그 정도면 원래 인기 되게 많아가지고 막 한게 아니라 근데 현장에 남아있어 티켓이 한 세 장인 같아 예장 남아있었다 해가지고 어 저 이거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가는거다 어 근데 그게 마코토 나왔다고? 네에 나오던데 오 신기하네 또 그때 크리스마스였어가지고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 이제 마코토가? 아 카이 마코토? 신 카이 마코토 신 카이 마코토 신 카이 마코토 그렇게 인기가 없었나? 신 카이 마코토? 봤대잖아 직접 회색 수트 입고 한국에 오셨던 그러면 사진 찍 같은 건 안 찍고 못 찍지 아니 제가 그냥 영상 찍었죠 영상 찍었지 아 그럼 그걸 보내줘 이거 올리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좋다 어 신 카이 마코토가 우리나라를 꽤 좋아하더라고 그니까 대표적인 친한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자주 오는 거 같고 또 매니아층이 우리나라 사람 엄청 많은 거 같더라구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거 같아 나이가 몇 살이에요? 글쎄 나이까지는 대략적으로 마흔 후반일 거 같은데 우리보다 나보다 비슷한 마흔 중반 아니면 중후반? 중반이 우리 애 비슷한 거 다음에 한번 만나봤으면 너 후반이야 너 40후반이야 왜 중반이 될라 그래 중반이 중반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우리도 가쓰야지 가쓰야지 그게 언제쯤에서? 작년? 작년 12월 말쯤 아 얼마 안 됐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하고 있을 때였다 어 네네 맞아요 이 사람 인스타 이런 거 있으면 보내봐야겠다 우리가 이런 방송으로 당신 영화 이렇게 했는데 안 보겠죠 링크를 보내야지 매일 그런 사람이 전세계에서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니까요 그래도 우린 느낌이 있으니까 알아볼 거야 진심히 통하면 일본어 좀 해줘 그렇지 일본어로 하면 되지 자 그래서 봤다는 게 좋네 봤다 어땠어 영화는? 영화 저는 애니 일본 애니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저는 좋았어요 너무 처음 본 거야? 뭔 소리 세 번 봤어 일본 애니 아니요 지브리 같은 거 많이 봤죠 당연히 아 그때 이제 극장 가서 슬램덩크를 제가 끊고 처음 봤었는데 하여튼 웬만한 그냥 사람들 등장해서 하는 영화보다 일단 내용이랑 짜임새가 너무 좋았고 일단 이 음악에 빠질 수 없죠 여기에 나오는 음악 레드윈프스 아주 존경하죠 그래서 따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도 잘 맞고 일단 짜임새가 너무 좋았고 웬만한 다른 영화보다 훨씬 응 맞아 나도 뭐 당연히 음악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일본 음악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치 일본 스타일 음악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참 이런 애니메이션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별로 멜로디가 멜로디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야 보면 따져보면 그 분석을 해다보면 멜로디가 있지는 않아 멜로디컬 하지는 않아 일단 무겁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노래 자체가 되게 단순하면서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음악을 또 사운드도 되게 좋고 우선 사운드는 우선 좋고 사운드는 좋지 사운드가 우선 좋았고 뭐 줄거리는 역시 스토리가 좋아 확실히 스토리는 좋아가지고 짜임새 있고 해가지고 정말 나는 가족이랑 이제 아들이랑 같이 봤는데 다같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는데 재밌어 되게 재밌었어 되게 재밌었어 어 역시 이렇게 갑자기 생각했는데 국뽕영화를 이렇게 일본 국뽕영화 이런 거 아닌가 얘네들은 그런거지 그거는 국뽕이 아니지 사실 국뽕이 아닌가 재난 재난 사실은 이게 다 알다시피 동일본 대지지행을 기리면서 만든 거잖아 참 스토리가 재난을 이렇게 극복을 하는 거를 참 잘 표현하는 거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되게 현실적인 얘기에 집착을 하다가 아 집착할 때가 있었어 현실적인 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에 집착을 하던 성향이었대 그런데 이제 동일본 대지진을 겪고 나서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거를 봤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런 재난을 극복하거나 준비하거나 위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같이 국뽕이나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 근데 정말 그 선을 안 넘기면서 되게 미화를 시키면서 되게 잘했다 국뽕이 별로 안 들어가 있지 진짜 어 진짜 되게 야 이걸 이렇게 사람들을 멋있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한테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 자체가 뭐 공감대보다는 재밌고 이제 을미가 이해가 되니까 막 좋았다는 참고로 그 저기 문 여닫는 거 컨셉은 도깨비에서 가져갔다 그러더라고 아 진짜 도깨비에서 계속 문 열고 어디 가고 그러잖아 나도 도깨비를 안 봐가지고 아 안 봤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너의 이름은 이었었나? 그 방송으로 마을에다가 방송으로 다들 집에 가만히 있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거든 이치다 이치다 그게 이제 세월호에서 선장이 했던 그 멘트 때문에 너대 이 감독이 아 진짜? 한국에 대해서 되게 밝아 그래서 아 그게 신문기에서 그런게 있었어? 인터뷰에 나와 있었어 오인아는 어떻게 봤어? 이 영화? 저는 방금 스토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스토리가 너무 안 좋고 반대로 창의적인 그런 부분의 인정 어떤 그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그 내용들을 상상력을 가지고 일본은 그 특유의 항상 벌어지는게 일본은 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잘 녹였기 때문에 아 대작은 대작인데 스토리는 물론 내 입장에서는 스토리는 되게 뻔하고 다 예측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미드나 이런 데서 나왔다 아까 도깨비도 나왔지만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와 이거는 약간 그런 어떤 소재들을 다 보고 그 인상 깊게 본 사람들이면 약간 이런 요소들이 여기서 들어갔네 여기서 들어갔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는데 사실 그 부분은 나는 단점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좋았다는 거에는 난 동감은 못하고 스토리는 오히려 안 좋았다 이거 더 그 창의력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너무 좋았다 그거는 뭐 나는 화내는 줄 알았어요 아이디어는 깜짝 놀랐어 지금 근데 그거는 너무 좋았는데 그 스토리는 좀 너무 뻔했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이런 뭐 이거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약간 파멸 얘기도 약간 나왔지만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거에 그 깊이는 되게 얕았다 천년 유언 정도 수준의 그런 느낌이 이제 그런 뭐 그 지진벌레랑 이런 것들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노꼬라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일본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딥하지 않게 가려고 딥하게 가면은 이제 대적이 안 됐겠지 그래서 나는 그러가적으로 뭐 그렇게 봤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오히려 난 지루하게 봤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나도 이제 감동받은 부분들은 창의력인 거는 감동을 받았지만 스토리에서는 스토리가 약간 좀 내 입장에서는 뻔했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졌다 예측이 계속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이 영화가 어떤 의미적으로 봤을 때 좀 참 마음이 좀 그랬던 게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나서 10년 뒤에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기획을 하고 결국에는 세상에 내보낼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싶어 왜냐면은 지금 이제 올해가 세월호 10주년인데 지금 현재 세월호를 다루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머냐 세월호를 다루는 영화가 맞네 나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 나온다 하더라도 더 뒤일 것 같고 그리고 그때도 엄청나게 조심하거나 엄청나게 심혜를 기울여서 만들 거라고 이 사람도 엄청 조심했다고 하던데 어 그러니까 지금 10년 된 상태에서 경보 같은 것도 양해 구하고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 경보 그러니까 극장에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 경보음이 울린 거에 놀라지 마시라고 그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운드가 막 극장처럼 되니까 어 실제로 그래서 이 영화 보고 우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다고 하고 일본에서 막 뛰쳐나왔다고 그러고 어 왜냐면은 동일본대진이 만오천명이 넘게 죽었어 만오천명이 그러니까 엄청난 대재앙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 그러니까 유사 사망으로 간 사람들도 한 삼사천명 이상이 되고 실종도 몇천명이 되고 그래서 되게 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본 내 분위기 자체가 내가 그런 재앙을 당해서 고통받는데 내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잘 못하는 약간 터부시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야 일본 분위기가 그런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어 남한테 민폐가 되고 그래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미 잊혀져가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런 생각 시작점 자체가 용기 있어서 되게 좋은 마음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 그런 발상은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도 지진이 이때만 있는게 아니었잖아 계속 있었지 진짜 전통으로 계속 지진이 있었던 거야 일본은 전에 고베도 엄청 큰 지진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옛날 완전 진짜 완전 옛날부터 전통 거기가 지진 되니까 지진 되니까 계속 지진이 있는 거야 걔는 지진이 일상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뇌진살기 엄청 죽이잖아 어 그래서 걔네들이 그런 신화를 만들잖아 그런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지 그쪽이 토템이랑 신앙이 쪽이 정신적으로 그거를 획득하기 위한 위로하기 위한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지 우선 그게 그거를 참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되게 잘 풀어냈어 나도 비슷한 생각이 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그때 돌아가신 분들을 잘 보내드린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어 그래서 그 소타가 문 닫을 때 항상 뭔가 주문을 외우잖아 그 주문을 주문을 외울 때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마치 진혼을 하듯이 성불 어 잘 보내드리려고 그 주문도 난 되게 어스럽었어 그 내용이 좀 멋있는거 많은데 근데 그걸 이제 멋으로 가기보다는 진정성으로 나는 근데 아까 좀 조금 강조했던게 잘 다녀 그러니까 아까 오하여 뭐 이런거 계속 했잖아 그걸 계속 하니까 너무 처음부터 많이 하길래 조금 아 딱 알겠어 억지다 억지다 살짝이 세뇌다 세뇌 이거 멋있지 멋있지 빨리 멋있다고 말해 오늘의 하루가 괜찮은게 괜찮은거야 그냥 잘 있었냐 이런 안부라는 안부라는게 참 지금 오갱길 했을까 오하여 오자마스 안부라는게 되게 중요한 인사라는 거를 우리나라는 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식사하셨으니까 식사하셨으니까 그치 너무 못먹으니까 근데 거기는 나갔다 살아 돌아와야 되니까 나갔다 살아 돌아와야 되니까 지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는 언제 밥 한번 나갔지 우리는 힘들어가지고 밥을 먹었냐 언제 밥을 먹었지 3년 전에 먹었나 그놈의 밥 밥 먹었어? 밥 먹었어? 그러게 진짜 달라 언제 한번 보자를 밥 한번 같이 하자고 그치 우리는 그게 중요한거고 걔네들은 언제 만날지 몰라 밥 챙겨먹으래 아 언제 만날지 아니 지지난 수가 있으니까 그걸 모르고 그런거에 복선을 많이 따라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보립고개 있으니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신기해 지금 영양 과다인데도 계속 밥 먹었냐고 물어봐 그치 부모님들도 밥 걱정하고 밥 잘 챙겨먹냐 그니까요 오인환이 아까 얘기했던게 스토리가 약하다 스토리에 별로 이렇게 정이 안간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어떤 그 비슷한 느낌으로 뭐가 있냐면 조금 불친절해 스토리 설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미미즈이냐 왜 지렁이냐 혹은 왜 쏘타는 갑자기 의자로 되느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이상현상이 벌어지잖아 초자연적인 현상이 계속 그러니까 얘 스즈매한 눈에 갑자기 보이는데 얘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빨리 적응을 하는 거야 이런 류의 설명들이 조금 부족해서 이걸 따라갈 때 계속 좀 걸리적 걸리적 하는 데 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불친절한 영화 나는 그래서 그게 영화에서는 그렇게 말이 있지 불친절이 아닌데 만화니까 나는 그게 가능하다 만화를 해서 만화를 해서 그래서 어떤 원작이 정편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원작이 소설이 있어 그래요? 이 사람이 쓴 거 본인이 쓴 거 거기 세계관은 영화로 쫓겨놓은 거 아닐까 근데 이게 먼저인지 소설이 먼저인지 그거는 모르겠다 책으로 있더라고 나는 만약에 그 큰 거에서 이거 추려놓은 게 아니면 똑같아 그 말대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건너뛰듯이 아는 사람한테 그냥 보여준 것처럼 어쩌면 그런 게 다 들어가면 두 시간 한 40분 나왔을 거야 그건 또 아니지 또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로 만들었어야 되는 그러면 이제 관객 또 한 허리 아프죠 줄어들고 허리 아프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던 거 같고 좋았던 점은 로드무비 형식을 가져갔다 그건 굉장히 좋았어 그거 좋았지 일본 여행 가고 싶더라고 그게 그나마 좀 덜 지루하게 만드는 요소를 그렇지 몰라도 끌려가는 거지 근데 실사였대잖아 그게 아 뭐 사진 사진을 가지고서는 오 실사 일본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 이니셜 뒤 이런 것도 봐봐 완전 자동차도 놓고 막 다 도로 다시 했잖아 그때 슬램덩크도 그랬다고 그랬었잖아 아무튼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어 그리고 이제 이거 찾다보니까 동일본대진이 3월 11일날 있었더라고 아 그치 그치 곧 어 이제 곧 있는 거지 3월 11일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개봉도 3월에 그걸 노렸겠지 그 얘기 했어요 3월 8일날 개봉을 했지만 그게 본 개봉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사전 개봉식으로 해가지고 티켓 그 약간 꼼수로 저기 관객수 좀 올려놓는 꼼수 하는게 있어 그래서 아마 원래 개봉은 3월 11일일 수도 있어 이 영화가 3월 11일은 뭔가 이렇게 어 안좋은 일이 있는 그런 기념적인 날인가 봐 어 나는 결혼기념일인데 그날이 어휴 그럼 11일이 미국은 9월 11일이고 3월 11일이네 그러네 어 그 저기 코프로는 결혼기념일 언제야? 12월 14일이지 어 그날 한번 찾아봐 전세계 어딘가에 뭐 안좋은 일이 없었는지 7월 12월에 응 12월 14일? 결혼 때 눈이 많아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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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결혼을 12월에 했구나 응 폭설 했지 폭설 했지 급하게 한거야 늦어진거야 겨울에 아니 그렇게 했어 그냥 우리가 한가을 근데 결혼이 날짜를 막 정해서 맞추고 하는게 쉽진 않은거 같아 그러니까 어 그냥 흘러가듯이 하게 되는거 같아 그래도 5월에 신부 좋잖아요 아니 옛날에는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맞췄는데 요즘은 아예 못맞은다며 아예 뭐 식장이 없어 그런게 있었어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나 있고 너무 오래되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쪽 신호음악 쪽은 돌아가는 쪽 신호음악 쪽은 연말에 바빠 그렇지 아 맞다 맞다 공연이 많이니까 근데 국악 쪽이 연말에 비수기야 아 비수기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엔 재즈죠 신부 쪽만 다 왔구나 신랑 쪽에 사람이 못 오고 그래서 어 비수기니까 휴가를 더 길게 받을 수가 있는거야 음 아 쉬는네요 우리는 어차피 신호음악은 그런게 없었으니까 나는 그런게 없었으니까 와이프가 어 우린 길게 받을 수가 있다 좋다 그래가지고 12월에 결혼한거야 아 어디 어디 그래서 신호음악 하는 친구 중에 1월에 결혼한 사람이 되게 많아 한탕 끝내고 이제 좀 쉴 때 어 한탕 끝내고 1월달에 결혼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 어 좋다 거의 진짜 거의 대부분 되게 많았어 되게 신기한게 둘이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하는거 같지만은 사실은 곧바로 일방적인 얘기 같아 이 작가가 물어보는건 대답을 안하고 자기가 어쩌고 싶은게 아 안했어? 익숙해요 아 익숙해졌구나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또 새로운 시각이네 진짜 실용음악가는 12월에 바쁘고 응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결혼기념일 얘기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으면 안됐어 어 결혼기념일을 왜 꺼내가지고 그래서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왜 그때 왜 했지 그 생각이 드니까 왜? 나는 3월에 왜 했지 식당 찾다가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보통은 식당한테 맞추니까 음 아 그치 나는 내 생일날 했어 4월 23일날 응 나죠 생일날 그때 청담동에 있었지 날씨 좋을 때 하셨겠다 나는 그냥 되는대로 하자고 했고 네? 제일 제일 그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날은 언제에요? 물어봤더니 몇 개몇개 찍어주는데 내 생일에 껴 있길래 어 한 달에 했지 뭐 근데 음악을 진짜 근데 싫어하니까 나중에 물어봐 결혼 어디에 있으면 거의 1월 1월 거의 1월 결혼식은 사실 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건데 그게 왜냐면 이 발언 괜찮아요? 왜그러냐면 결혼식이 12번이야 실제로 내 친구는 뭐그냐 결혼식이 잘못된거거든 우리나라 결혼식이 왜냐면은 내 친구 내 친구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결혼식을 부자 코스프레 왜냐면 그 부자들이 원래 귀족들이 하던 결혼식 방식인데 돈이 없는 실제로 그래 결혼식이라는건 원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던건데 이거를 돈이 없으면서도 막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막 비싼데 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뭐 드레스 막 근데 어쨌든 간에 결혼식장에서 쓰드메 하고 다 하면은 이거 수지매니까 쓰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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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돈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친구 알잖아 예전에 형도 아는 친구일거 우리 같이 방송했던 그 친구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자고 해서 그냥 소규모로 그냥 해갖고 자기가 타파하자고 했는데 되게 힘들어 보였어 근데 본인이 웨딩쪽 사업하는 그 친구 얘기하는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래도 그 친구는 소규모 사업을 해야되다 왜냐면 이거는 이런 그 웨딩드레스 막 풀세팅하고 쓰드메크 막 하고 막 비싸게 하는거 자체가 일반 서민들의 결혼식이 아닌건데 그때라도 한번 해보려고 무리하는거 자체가 좀 오바다 근데 그래서 본인이 돈 벌었잖아 그걸로 못 벌었어? 마인드가 거기 있는데 이제 여긴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좋아졌다 되게 많이 좋아진게 이제 옛날에는 무조건 어딜 가야되고 꼭 비싼데 사진찍어야되고 청담동이 그때 엄청나게 부흥기가 있었거든 어 막 부흥기가 있었거든 무조건 가야되는데 요즘에 뭐 그게 코스가 다른테로 꽂혔지만 그때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있었다는거 안하자는 그때는 무조건 비싼데 가고 무조건 사진도 그니까 다른 분들 다 하시는데 이거 안하시게 무조건 다 청담동 가고 무조건 청담동에서 드레스밀리고 그러니까 청담동이 완전히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사진도 다 무조건 다 했죠 며칠 내가 사진을 정리하면서 진짜 욕나 욕이 나와요 갑자기 결혼식 사진 정리하면서 버린려 돈 나오니까 욕이 나오는거야 갑자기 나도 성남동에서 하긴 했는데 나는 그래서 사진 뭐 이런것들 드레스레스 이런거를 제일 싼걸로 다 하자 그랬어 다 하고 그냥 정장 이런것도 안 입을건데 한복도 하지 말라고 왜냐면 한복을 안 입을건데 왜 이걸 패키지로 하라는거야 한복은 안 입을건데 나는 왜 하라 그래 페백 안 했어? 페백도 안했고 그걸 왜 의미가 없다 난 내가 별로 그 돈 갖다 나 줘 그치 옛날에 한복까지 했었어 어 근데 국악하는 사람들은 또 한복을 해야되니까 아 그래요? 아 저는 드레스 입고 싶은데 해야지 국악을 샀는데 아니 두개 다 해 저는 칵테일 드레스 입고 싶은데 원래 정석으로 하면 다 해 두개 다 해 근데 드레스 살거야? 아니 근데 결혼할 수 있어요? 뭐 그건 너가 알겠지 내가 알겠지 이 얘기는 1편으로 일부러 빼야될거 같은데 이 얘기는 아니 그 결혼은 근데 신부 입장에서는 또 생애 한 번이고 그러니까 이걸 뭐 너무 거치대로 생애 두 번이요 아 그래 그렇지 너무 거치대로 거창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그 기분이라는 건 또 있잖아 로망이란 게 있죠 그런 게 충족이 또 돼야 되지 어릴 때 그 밥 인형 갖고 놀았는데 그 충족이 부부끼리만 되면 되는데 아 이제 너무 오바해서 끼어들면 양쪽에서 막 결혼은 둘만 하는 게 또 아니니까 내 엄마 체면 아빠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거잖아 그렇지 부모님 가족 갑자기 왜 갑자기 그래 다 모르겠어요 스스메스 결혼기념일부터 결혼기념일부터 아니 나는 그 의미였거든 그 뭐 어쨌든 재난이었거든 재난이었거든 재난이었어 그 결혼기념일이 결혼기념일이 재난이다야? 재난이었거든 그래서 나 물어본 거 아니야 오프로 저기 결혼기념일날 뭐 다른 재난 없었는지 제목도 스튜디오 주레스 어 주레스 쓰드매잖아 쓰드매 매가 뭐지? 결혼할 때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이죠 메이크업 자 뭐 할 얘기가 없네 어쨌든 뭐 저기 억지로 얘기를 이어나가자면 신카이 마코토는 아까 혼자 작업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혼자 작업할 때 실제로 영화 한 편 제작하는데 2천만 원 정도 썼었대 아주 초창기에 그걸 갖고 이제 십몇 분짜리를 만든 거야 혼자서 맨날 아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조금씩 올라서 이제 2억 5천만 원 정도로 만들었다가 아 이번 거가 얼마였었지 이번 게 제작 제작비가 이게 꽤 많이 나왔을 거야 음 제작비는 내가 안 적어놓은 것 같다 어 이번에 거의 몇백억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혼자 사던 때 제작비요 어 제작비가 이제 많이 올라간 것 같아 팀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자기 집안이 그래서 그런지 집안이 되게 그 큰 건설사거든 아 지방까지 어 연매출 거의 한 천억 나오는 그런 이제 건설사 가문이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신카이 마코토는 이쪽을 하니까 안 하고 동생이 받아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대 아 누가 뭐가 날까 나는 그게 지금은 시카이 마코토가 훨씬 낫지 제작비는 미공개래요 아 미공개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제작비를 쓸 때 허투루 돈 안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대 일본에서 아 기업까지만이고 사업까지만이고 정말 알뜰하게 알뜰하게 꼭 필요한 데만 돈 쓰는 감독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회식비 잘 안 하겠네 회식비 안 하겠네 아 또 먹을 거 밥 중요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제작비에 회식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 회식비가 다 먹고 사용을 하잖아 일단 영화 드라마에 회식비 따로 빼놓잖아 따로 빼 뮤지컬 쪽도 예산 잡으면 회식비 다 따로 빼 그리고 까다로운 주연배우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술을 뭐 먹는지 음식 이런 거 계산 다 해놓지 비싼 술 먹으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난 그건 좋았어 저기 미미즈를 지렁이라고 번역 안 하고 그냥 미미즈라고 자막에 나왔던 거 지렁이 지렁이 이상하잖아 지렁이야 좀 그치? 그거 고민했을 거야 그거를 지렁이라고 하면 약간 좀 우리가 영화에서 보기에는 지렁이 이게 안 좋으니까 미미즈라고 했겠지 근데 이게 뭐 약간 민속신앙 이런 데에는 그런 게 있대 땅 속에서 큰 지렁이가 살고 있으며 그 지렁이가 움직일 때 지진이 난다 뭐 이런 게 있대 일본에서는 그걸 많이 믿었었나봐 참 그런 게 많잖아 산갈치도 있었고 걔네들은 갈치요? 산갈치 심해갈치 심해갈치 맛있겠다 보면은 맛있게 실질 안 봤구나 사진 봐봐 괴물갈치 같은 게 있어 아 막 그건가? 거꾸로 서있는 어 맞아 서있는 살치 그거 말고 서있는 갈치 있어 그게 그거 보면은 그게 이제 올라오면 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 있었거든 12m 정도 되고 아 지금 이거를 끌어안고 계속 먹으면서 산갈치 얘기해서 맛있겠다 나오니까 일관성 있네 캐릭터 아까 그 소주 한 모금 먹은 걸로 맛이 갔어 맛있다 주량이 그냥 간 거야? 진짜 아까 요만큼 따랐거든 야 그 정도는 나도 마실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알았어 다 죽어는 거야 그거는 고민했을 거 되게 많은 고민이 있을 거 미미지라는 거 그렇지? 아무튼 뭐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계속 우리 결혼내서 결혼내서 계속 딴 얘기만 오늘 그냥 이런 걸로 가자 영화 얘기보다 이게 왜냐면 이 부분을 덜어내면 이 부분을 일부러 옮겨서 덜어내잖아? 그럼 우리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영화 얘기하잖아 음악 얘기하자 음악 얘기하자 음악 얘기하자 음악 얘기하자 뭐 있어 뭐 뭐 뭐 어 킥이 있으니까 일단 음악 얘기해야지 음악 얘기 고프로 음악 어땠어? 뭐 음악은 진짜 아 그런 일본이 근데 슬랭 던커도 그렇고 걔네들이 잘 쓰는 게 넣었다 뺐다라는 그 고요함 음 사람을 시게 만들어 갑자기 중간에 마가 뜬다 우리한테는 마가 뜬다고 얘기하지 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뜨는 걸 되게 싫어해 음 비밀으로 안 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우리나라에 정말 마가 뜨는 거 거의 없어 대화하다가 잠깐 고요해져도 왜 그래 우리가 너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은데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 어 그거를 일본은 그걸 되게 잘 써 난 그게 너무 멋있어 그 그 몇 초 동안에 그 빈 공간에 그리고 또 음악도 되게 빈 공간에 어 그게 있는데 이게 그림에만 있고 그게 평상시대로 없어 그치 근데 걔네 일본음악을 보면은 항상 여백의 미 특히 우리나라는 여백의 미가 현대음악으로 올수록 없어야 했지 비만 안 된다고 했고 그치 그래서 그런 특히 영화 극장에서 보니까 갑자기 어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확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음악들 그런 게 단 그런 거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 저희가 음 그렇구나 상큼하게 딱 나오면서 뭔가 미지의 세계를 데리고 가는 느낌의 미지의 세계 나의 세계로 알아 음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니까 신경을 많이 쓰겠지 애니메이션이니까 음악을 진짜 많이 신경쓰겠지 그러니까요 일본은 특히 더 신경쓰잖아요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나는 그런 음악 스타일을 되게 멜로디는 나는 그렇게 좋다고 느끼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일본 멜로디는 나는 그렇게 좋다고 안 느껴져 근데 사운드는 너무 좋아 음 음 노래곡은 계속 다 레드윈프스랑 계속했지 신카이 마코토는 거의 다는 아니고 이제 근데 거의 재난산부작은 다 했던 거 같아 아닌가 음 그러니까 너의 이르문에서는 레드윈프스 확실히 있었고 모든 트랙을 다 하진 않았던 거 그러니까 송 아 네네네 삐지는 다른 또 음악 작곡가가 또 있었던 거 같아 그런 삐지들은 또 되게 뉴에이지스럽게 음악 만들면서 피아노 위주로 엄청 많이 하더라고 신카이 마코토가 피아노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나왔어 그리고 아까 내가 저기 그 요로고스란티모스 얘기하면서 감독 얘기를 이름을 내가 조스라고 그랬잖아 웨스앤더슨을 내가 조스라고 그랬어 웨스앤더슨 조스앤더슨이라고 아까 조스라고 앤더슨이라고도 안 했을 거야 아마 조스앤더슨 조스웨던이라고 그랬을 거야 웨스앤더슨 엉망진창해 오늘 방송에 다 조스앤더슨이랑 뭐 뭔지 다 똑같아 우린 몰라 그렇잖아 모르잖아 모르잖아 정보가 너무 틀려면 이제 성질나가지고 달 수도 있어 댓글 달아줘야 되거든 성질나 써가지고 아우 이 새끼들을 너무 모르는 거야 이건 아닌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처음에 매력이 애들 전문가 같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좋아하는데 이건 뭐 다 틀리니까 이건 이 정도면 찐따야 그냥 너무한 거 아니여 그러면서 이제 아 환영이에요 그래도 댓글은 환영이에요 댓글 하나라도 달리는 게 낫지 자기들끼리 달아 우리는 또 그런 것도 잘 못해가지고 쉽게 걸린다 또 우리가 달면 걸린다 난 음악은 되게 좋았어 멜로디가 아까 멜로디가 없다고까지 얘기했잖아 나는 멜로디가 멜로디 밖에 안 남아 나도 멜로디가 되게 강했어 일본 스타일 좋아하는 스타일 아 친한 파다 아 친한 파다 아 친한 파다 일본 스타일 좋아 일본 차 끌고 아 친한 파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일본 입장에서? 일본 입장에서 맞지 맞지 일관되네 독도는 누구네 땅이야 우리땅이야 독도는 멜로디 좋아 그래서 어떻게 멜로디가 일본 이런 음악들은 보면은 그 화성진행을 보면 되게 뻔하고 그 멜로디도 사실 부분을 살펴보면 이거 이거 되게 좀 뭔가 동요스럽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 한 끗 차이를 딱 틀리면서 어떤 지점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나? 막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거기서 개성이 확 나와 네 확 나오고 여기는 안 그랬지만 옛날에 막 그런 어떤 음악들도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막 실용음악 배울 아시오? 원래 클래식만 하는건가? 증사도 안쓰는거 클래식만 쓰는거 다 클래식에서 원래 생각되긴 했는데 근데 일본은 옛날부터 그런걸 막 의도적으로 막 쓰는 그런거 보면서 내가 약간 그런거 아시나? 근데 증사도는 저기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때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원래 쓰긴 쓰지 아주 옛날 얘기지 증사도 안쓰는거 어쨌든 그런 느낌처럼 얘네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벗어나 자꾸 한 끗 차이로 음 그러면은 너의 이름이 음악이 좋아 이게 음악이 좋아 너의 이름은 내가 제대로 안봤어 아 제대로 근데 이거는 음악이 형은 어때? 너의 이름이 좋은거 같아 이게 좋은거 같아 나는 요게 좀 낫던거 같아 비슷비슷한데 요게 조금 더 낫던거 같아 나는 슬램덩크 드래곤볼 음악 이후로 어 너무 결이 다른데 아니 결이 다른데 락베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얘네 음악 드래곤볼은 음악이 뭐야? 락 자드 음악 아 슬램덩크 음악 드래곤볼도 자드야 드래곤볼은 나는 드래곤볼도 자드야 아 드래곤볼도? 나도 안봤어 자드 이런 친구들 락베이스 그렇지 자드는 락쪽이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거 장르를 떠나서라도 아 이거는 되게 음악이 되게 좋다 그런 있었지 그 저기요 뭐 영상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거 이제 관련해서 검색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오케스트라 쪽이랑 국악기 쪽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신카이 마코토 영화 그 음악회를 한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대금 연주자가 그 바람소리 같은걸 내면서 마치 퉁소처럼 바람소리 같은걸 내면서 중간중간에 효과음처럼 계속 넣더라고 오 그런 영상을 봤어 되게 독특하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 그거 영상? 네 봤어요 롯데콘서트였지 어 그니까 부산해상 거였던거 같은데 내가 본거는 아무튼 뭐 그런 공연을 봤어 근데 소리가 대금소리가 진짜 신비롭더라고 이쯤되면 다음주에는 대금 한번 들고 대금 연주하는거야 이제? 한 번은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요 아니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 저기 돈 들어오면은 하기로 했잖아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거 이 채널이 저게 끊겨가지고 그걸 지금 못 받아 지금 저기가 끊겨서 계약이 끊겨가지고 다시 또 해야돼서 우리 분발해야돼 지금 분발해야돼구나 우리 그거 광고 어디가는 받아야돼 그리고 이 작가는 프로페셔널 연주자인데 어디가서든 무료로 연주는 안되지 돈 만원은 받아야지 그래도 그래요? 만원은 돈을 줄겠는데? 아니 그래서 계좌를 올려 이거는 여기 전용계좌로 어 돈에는 안되니까 계좌를 올려버려 대금소리야 그치 대금소리가 좀 영화에서는 잘 쓰이지 어 아주 효과음 쪽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군데군데 잘 쓰이더라고 그런 소리를 내는게 일반 대금 연주자들이 다 가능한거야 아니면 좀 특이하게 그런 쪽을 더 연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아 여기 영화에 쓰인 대금이요? 바람소리처럼 효과음처럼 그거 영상도 보시면 뭔가 달았거든요 마이크 입에다 대고 그게 필요해요 그냥 대금으로만 하면 안되고 아 뭔가 해줄 수 있는 뭐런 디즈잖아 그거는 이게 누구까지 모른다고 그래갖고 응 어? 몰라? 몰라요 이거 몇번 부렀는데 이 작가가 선물받으셨다고요 누가 줬는데 나도 기억이 안나 그래서 몇번 부렀구나 아 나 이 작가가 본 줄 알았어 네 뭐 좋은 학기는 아니야 그래서 꺼냈구나 괜히 꺼냈네 원래 예전에 4곡을 이 작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저게 소리가 좀 더 잘 맞는거 같아서 부러왔어? 디즈로 어 진짜? 소리 나? 누군지 모른다고 잘 나요? 어 달라? 소리 괜찮던데? 중국이에요 소리가 안나는데? 중국 느낌 나지? 어 잘 반대로 드셨어요 어 소리 안나선대 반대로 드? 야 반대로 듣고 애씨 원래는 엘라같은 야 영어책 거꾸로 들고선 애씨 아유씨 아유씨 반대로 들은거였어 아까 나 이러버렸어 나 이러버렸어 아š 오늘 영화 얘기는 끝났다 재밌습 야야 수줌해 야 각자 킥 얘기하고 마무리하자 hare replace 이게 이게 얘기가 이렇게 가냐 근데 이게 자 NOW decade 근데 아까 킥이 있어? 이 영화에서? 킥은 죽이지 이거 오프닝! 영화가 그냥 보통 이제 뭐라 그러지? 앞에 살짝 보여주고 갑자기 화이트 화면이 이렇게 탁 문이 닫히면서 스즈맨 문 닫아서 딱 오프닝이 뜨거든요 그때 와 이거 좀 멋있는데? 그때 이제 뭐라 그러지? 마가 뜬다? 그거를 좀.. 뭔가 처음부터 이야기 잘 끌어가다가 이제 갑자기 갑자기 흰색 탁 이렇게 화면이 뜨면서 그 뭐냐 스즈맨 문 닫아서 이렇게 뜨고 노래가 이제 메인 노래가 딱 나오면서 시작되는데 근데 난 궁금한 게 뮤지컬 같은 경우에 세 번 볼 수 있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 영화를 같은 데서 영화를 세 번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아니 그림이 너무 예뻐요 그림이 예뻐서? 큰 화면으로! 큰 화면으로! 소리들으면서 보고있다 이거지 세 번! 좋던데요 세 번 다 뭐 좋은 거 우리는 막 백 번씩도 보잖아 내용은.. 아 나는 그거는 이제 뭐 유튜브나 제가 잘못했어요 이런 걸로 보지 다음은 한 번만 볼게요 궁금해서 그래 제가 잘못했어 어떤 느낌일까 해서 어떤 느낌일까 해서 그냥 이게.. 저는 뭐.. 내용도 다 알고 이제 알잖아 그쵸 근데.. 되게 하늘을 많이.. 하늘이 많이 나네 아.. 대답을 안 들어줘 다들 못 본.. 내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안 들어 난 듣고 있었어 못 본 장면을 보고 싶은거지 아니 자꾸 대답을.. 원하는 답을 안해주니까 끝까지 볼 것 같아서 아 난 오는 데가 없어 궁금해서 그럼 놓친 장면들을 볼 거 아니야 여러분 보면 흐흫 흐흫 아니야 아니야 넘어가시죠 넘어갑시다 그.. 곱부로는 킥 으흫 킥은 뭐.. 당연히.. 당연히.. 아니메이션 영상미화 음 진짜.. 자칫탑 영화에서 극장에서 오면 자칫탑은.. 진짜 영화인가? 그런 실사 같은거 진짜.. 어 되게.. 되게 세심하게 그리는 것도 아니지만 되게 그냥 어? 영화 같다 차량 기술도 그렇고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고 그리고 내용도 좋고 결국 아들이랑 같이 보시면 저 좋죠 뭐 그런거 좋은데 딱히 그것도 같이 봐서 좋은건 없어 제가 지금 감정선을 끌고 가는데 근데 거기서 깨버린.. 같이 해봤어? 좋은거 먹을게 없어 저는.. 네.. 이제 말 안하겠습니다 쉽지 않잖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외국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만화나.. 공감대를.. 다 이끌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 작품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역시.. 애니메이션의 광고 같게 진짜.. 와.. 어른들도 봐도 야.. 이게 진짜 재밌구나 음.. 이른.. 그래서 내 내용도 참 이렇게 미화를 잘 시키는구나 킥 얘기하는거야? 뭐.. 감상평 얘기하는거야 킥은 진짜.. 내가 막상 음악이지 아.. 음악이야? 아.. 음악이지 실사같은 그림 이게 아니라 아.. 영상도 괜찮아 확실히 괜찮아 역시도 확실히.. 근데 하늘.. 아까 얘기했으면 하늘 뭐 이런거 잘 표현해 감사합니다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던 그.. 원래 오프닝 때 딱 뮤직비디오처럼 나오는게 신카이 마코토가 자주 하는 방식이잖아 너의 이름은에서도 그게 나왔었고 그렇지 그래서 뭐 젠젠젠젠 그게 나왔었나? 그 곡이? 아무튼 그렇게 뮤직비디오처럼 나오면서 되게.. 연출을 진짜 뮤직비디오처럼 하잖아 오프닝 때 딱 보았을 때 그게 초반부터 와.. 맞아.. 와 소리가 나오고 와 진짜 속으로 기대를 하니까 일반 영화에서 오히려 그런게 쉽지가 않은데 오히려 애니메이션에서 딱 그런걸 받으니까 좋더라구요 그게 작화가 받쳐지니까 되는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전혀.. 전혀.. 뭐라그래서.. 짜치지 않는다 전혀.. 오윤아는? 킥? 킥? 명확한 킥이 하나 있고 아까 못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안좋은것도 킥이라 그랬잖아 그렇지 원래는 좋은건데 너는 그냥 안좋은것도 하라고 인상깊어 남아있는거 킥인데 킥이라는게 남아있거든 그래서 차 그때 되겠잖아 차버리고 싶은것도 킥이다 지금 12회차인데 아직도 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되니 똥보는 영어로 똥보는 영어로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 시청자분들이 이거 자꾸 그쪽으로 컨셉을 맞춰서 가는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수도 있을거 같은데 솔직히 난 이건 너무 진심인데 송태도 엄마보다 이모가 더 이뻐 아 이모 솔직히 말해서 이모가 더 괜찮고 이모가 차에 탔을때 빨간색 스포츠카 타잖아 타는것도 좀 웃기긴 했는데 타갖고 장면 옆장면 잡았잖아 그때 어나더 라운드에서 그 장면 너무 이쁘다 그랬잖아 부인 싸우는 장면 아니 그 저기 포드 부이 페라리 포드 페라리 포드 페라리에서 싸우는 싸우는거 너무 멋지다 그랬잖아 어우 난 그 말이 난 거기서는 공감이 안되는데 많이 다른데 거기서 공감이 되가지고 그 왜냐면 그 다시한번 봐봐 그 이모 이 타마키를 되게 이쁘게 잡았어요 옆에서 그 머리스타일도 이렇게 묶어갖고 하고 옆에 딱 내리고 얼굴도 되게 갸름하게 해갖고 아 저런 이모가 있어? 잡은거 아니야 그린거겠지 그래서 그 각도가 되게 이쁘게 잡아서 마치 나중에 이거 그 뭐죠? 실물배우로 만약에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되게 이쁜 배우가 할거같은 그래갖고 마치 이모가 사실 되게 큰 엄청난 역할은 아닌데 마치 그 팬들이 늘어날거같은 그렇게 해서 되게 좋았던게 그 팬들도 무슨 팬이 늘어놓고 있어 이모 팬 뭐 송태섭 엄마 팬이 있듯이 거기는 엄마인데 여기는 이모인데 사실은 되게 더 좀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90년대 배우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후카체리가 만약에 오면 이모랑 좀 많이 맞을 것 같아 암튼 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거슬리는 킥이 뭐냐면 자전거 초반장면 자전거 가잖아 언덕 다시 올라가잖아 자전거 그런 언덕을 왔다갔다 하는 자전거인데 기어가 없어 죽지 근데 여자가 그런 자전거를 원래 못 타 그렇게 죽지 근데 일본은 자전거 강국이잖아 강국이잖아 걔네들 자전거 강국이야 되게 거슬렸어 왜냐면 잠금장치까지 붙어있는 킥까지 되게 디테일을 잡아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찾아봤어 기어가 없는 자전거가 너무 많더라고 이번에 우리나라처럼 되게 좋은 기어 있는 비싼 자전거가 안 타는 사람들이 많고 쓰지면 허벅자 이만하대 일부러 아직 전기전거 안 써 걔네들은 전기전거 안 써 그리고 이거는 좀 딴 얘긴데 만화니까 뭐 그럴 수 있어 그냥 이래서 내가 만화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배탈 때 그냥 막 멍멍 확 들어갔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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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배는 그렇게 탑승이 안 돼 원래 그렇게 탑승이 안 돼 배표도 없고 역시 만화의 한계다 만화다 그래봤자 만화네 그리고 갑판에서 잔단 말이야 말이 안 돼 아무리 얼음에도 바다 추워 그리고 이불이 전잖아 배표도 안 냈어 배표도 안 냈는데 이불 어서 놨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보세요 밥 먹을 때는 이불이 없었어 그러면 아니 근데 물론 아까 편집은 할 수 있지 근데 편집인데 이불을 편집이어도 배표를 안 내면 이불을 갖고 올 수가 없어 이불은 원래 없는 거야 방에 있는 사람들만 이불이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근데 아까 이거 의문이 가졌지만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좀 건너뛰면서 친절하지 않게 갔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친절하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생때야 아니 그냥 생때라 생때나 왔어 생때나 왔어 생때나 왔어 왜냐면 왜냐면 일본 내가 본 일본 애니메이션들이나 만화들은 그 뭔가 그런 것들이 인식하게 보겠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되게 막 나는 왜냐면 김전일 명탐종 코난 카이지 이런 걸 보고 자랐던 사람이란 말이야 김전일에선 배표 꼭 구입하고자 아니 그래들은 걔네들은 딱 그 기승전결에 딱 그 실마리를 풀어주는 내용들을 대표 안사면 막 사례당하고 여기서 움직이면 다 범인이야 움직이는 새끼 범인이야 아무도 못 나가 아니 여기서 그림자면 범인이에요 검은색이면 범인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예술성이 있는 영화라고는 알고 있고 나도 그 분위기에 그 역의 목적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 확실히 친일파답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인의 문화를 잘 얘기를 해주네 어 저도 좋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다고 봤을 때 이건 난 좀 아쉽다 음 배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 이불 중요하죠 어 그렇지 독도는 우리 땅이야 원래 어 그래서 아무튼 나는 킥이 무조건 싱카이마커토 작품은 볼 때마다 항상 거기에나 집중을 해 빛을 어떻게 썼느냐 이번에도 끝내주더라고 빛 이건 말하는데 어떻게 빛이 있어요 빛 싱카이마커토 영화는 빛이 자연광 자연광 빛이 정말 그 표현이 끝내줘 아 날씨하이도 좋죠 어 날씨하이가 그게 거의 정점이 없고 자연에 관심이 많은가봐 확실히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미야자키하이요서부터 오는거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 영화 보면서 굉장히 기시감이 많이 들었던게 미야자키하이요의 그 원령공주 모노노케이메가 너무 많이 떠올랐었어 굉장히 유사해 그런 작화도 그렇고 자연을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급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빛을 이렇게 그 표현하는 것도 미야자키하이요스러웠어 굉장히 영향은 분명히 받은 것 같아 응 지금은 물론 이제 미야자키하이요급이 됐지만 이 사람이 곧 넘어서겠지 그쵸 일본이 그런거 보면 자연을 잘 표현 잘해 응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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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야를 잘해야지 되게 멋있게 확실히 그 한번 나중에 기회되면 또 봐봐 그 빛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면은 정말 멋있어 나도 이거 한번 다시 보고싶어 이 얘기 들으니까 아니 진짜 내용도 내용인데 거기 나온 하늘이라던가 막 그런 초원 바다가 진짜 예뻐요 느낌이 달라 되게 신경썼다는게 들려져 그러니까 우리같이 애니메이 강국이니까 확실히 디테일이 달라 우리나라에 이런거까지 신경써야돼? 뭐 이런데 그거는 기억난다 그 곰같은 첫 장면 문 여는 멋있게 멋있게 모래빛 비치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그래픽 좋다 참 잘 그려 그리고 저기 시골 묘사하는 풍경 기가 막히고 그걸 죽였지 끝내줘 진짜 매번 그렇더라구 나도 근데 일본에 시골을 나도 많이 갔었거든 가면 항상 시골을 많이 가는데 어 그런거 진짜 영화 보는 느낌이야 되게 어 도장 맞아 완전히 그런 느낌이야 네 그런 느낌 처음 받았던게 이제 토토로에서 토토로에 이제 그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토토로 중사고 케로로 중사고 토토로 케로로 케로로 중사 오 갑자기 난 헷갈렸어 토토로 케떠로 중사냐 케떠로 중사냐 아 중사가 아무튼 뭐 풍광 이었다 응 그 얘기를 하는데 케로로로 갔어 케로로 갑자기 신스틸러 다 뵙겼어 지금 마무리하자 그래서 이제 술 얘기로 하다가 케로로로 마무리가 되는 요번에 이제 스즈맨 문 나왔어 각자 별점 주고 마무리합시다 저는 10점이요 10점 만점에 10점 처음으로 나온거지 10점 아니요 우아한세계가 10점이었고 아 우아한세계가 10점이었어 9점으로 내리지 않았나 아니요 10점입니다 아 내가 내렸다 미안 어디가 내렸어 내가 내렸어 내가 내렸다 아 참고 참고로 이 작가 그거 하고있나 안직이요 어 조그만 시간을 주세요 우리 그 별점 준거 기록을 좀 해놔야될거 같아서 기억이 안나 우리가 옛날에 얼마 그래서 그래픽으로도 우리가 화면을 쏘게 어 그니까 순이 막 올리고 하는거 속에 나한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막 개소리하는거지 그니까 그때그때 달랐던 그래 아무튼 코프로는 나는 한 8.5 8.5 상당히 높은거 나는 8.5가 없었을거지 애니메이션에 8.5면 꽤 높아 그러게요 8.5 정도 오이나는? 그 내 최저점수가 3.5였어요? 너로 계속 낮았어 기억 안나지 3.5 아 3.5인데 배우 때문에 5.5 됐잖아 그치요 맞아요 여기는 배우가 안나오니까 3.5야? 3.5 와 설마 아니야 근데 내가 들어봐 3.5인데 똑같이 3.5인데 배우가 안나오니까 3.5인데 그러면 만화는 3.5가 만점이야? 아니 이모 내가 얘기할라 했어요 이모랑 음악 그렇지 이모랑 음악 때문에 이모가 2가 올라가 아우 음악이 0.5 올라가서 6점 6점 아 음악이 0.5밖에 안 올라가? 이모 안나왔으면 3.5야 음 어 이모 안나왔으면 사실 아 그럼 음악은 아니야 이모 안나왔으면 음악 난 필요없어 이모 안나왔으면 어 6점 나는 7점 7점? 꽤 높으신 나는 아니야 낮은거지 되게 낮은거지 나랑 비슷한데 지금 나는 이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에서 좀 불친절한 부분이 계속 걸렸고 친절한거 좋아하는데 어 난 친절한거 좋아하는데 어 불친절해서 좀 그랬고 금자씨를 좋아하네 어 그리고 그만 대신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작화가 너무 뛰어나고 좋은거 그게 계속 어 눈을 즐겁게 해주니까 좋았고 음악 좋았고 그래서 딱 이 영화는 재난 영화 그 재난을 실제 겪었던 재난을 영화화 시키면서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신카이 마코토의 그 뜻도 잘 전달이 되고 아주 좋았던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때 옛날에 너의 이름은 점수를 안 매겼잖아 그때 점수 안 매겼었나? 안 매겼어 그럼 우리가 갑자기 지금 생각하는게 너의 이름하고 생각해서 비교를 했을때 너의 이름은 어땠을까 점수가 너의 이름은 나는 이게 좀 더 높은거 같아 아 이게? 어 어 넌 어때? 저는 이게 더 좋은거 같아 어 그래? 응 나는 너의 이름이 더 좋은거 같아 난 참고로 난 너의 이름이 한 9점 되고 어 내가 8점에서 9점이거든 응 너는 어때? 나는 어때가 아니라 안 봤어 여기있는거 다 안봤는데 아 다 안봤어? 이 스즈맨 문단속을 보니까 사실은 이거 아니면 안봤을거라도 근데 이거 때문에 봤더니 뒤에거를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 괜찮아 그래서 내가 지금 볼려고 하는건 별을 쫓는 아이 너의 이름은 날씨야 이 세개는 볼라고 좀 보고 아 초창기 작품은 좀 보기 힘들수도 있어 음 별을 쫓는 아이 근데 별을 쫓는 아이 막 얘기가 많길래 음 나는 이번에 계속 그 본거야 날씨야를 봤어 안봤어 안봐가지고 두개를 봤는데 날씨야를 안본거야 보통 날씨야를 제일 안봐 사람들이 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봤어 어 재미없더라고 세계중에 확실히 확실히 떨어지더라고 세계중에 제일 사람들이 안 봐 어 세계중에 확실히 떨어지더라고 근데 나는 세계중에 딱 표모하자면 너의 이름이 확실히 재밌었어 너의 이름이 훨씬 훨씬 남아에 어 그게 스토리도 너무 좋고 난 훨씬 재밌었어 영상미는 이게 또 나을 수 있는데 어 그렇지 어 너의 이름이 훨씬 좋았어 어 근데 형은 이게 더 좋다는거지 어 이 작가도 이게 더 낫었고 너도 이게 더 좋다 그렇지 한국꺼 빼고 일본꺼만 아니 뭐 상관없어 한국꺼도 있어? 한국꺼도 있어? 한국꺼에 대한 머털도사랑 둘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음 아 그 영화 아 그 영화 근데 일본꺼로 봤을때는 나는 카이지 카이지 도박목시로 카이지 슬램덩크 빠른 드래곤바 이런거 빼놓고 워낙 그런거 빼놓고 그니까 극장판 얘기하는거지? 만화책이 아니라 아 어떤 부분이 좋아 그거는? 아니 그니까 내가 나는 이제 아까 여기선 이 스타리로 얘기했던 그 스토리와 시나리오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뭐 오징어게임의 원조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원천적인 그런 그런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창의력과 그 연출력을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힘이 진짜 대단하죠 그 힘! 끌고 가는 힘! 이 작가는? 아니 저 그냥 딱 제가 태어난 이후에 태어나서 처음 본 이런 애니메이션이 하루 움직이기는 전이었던거 같거든요 그때 다섯살이었나? 우와 여섯살이었던거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봤는데 어릴때 느낀게 그때 그런건 처음 들었어요 아 왜 이렇게 뭔가 슬프고 좀 무섭지? 약간 그걸 보면서 약간 그래서 그냥 그거? 확실히 음악하는 감성이 있네 음악하는 사람의 감성 다섯살 때 슬프고 이런거를 좀 무서웠어 문명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수준이 다르구나 완전 수준이 다르네 아 무서웠어요 우리를 도박목시로 카이지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어릴때럽다지만 아기공룡 둘리라니까? 둘리 둘리가 쨍 나는 어릴때 봤던 애니메이션 은하철도 999야 그게 진짜 정말 끝내되는 그거 다크하죠 그 음악 긴곡한 형님 음악 좋은데 고프로는 어떤 애니메이션 사실 그러면은 만화가 뭐 옛날부터 어렸을때는 TV에 만화를 말았었는데 인상적이게 딱 영화 영화의 개념을 봤을때 만화 말고 영화에서 만화를 왔던 것은 참 인상적이게 봤던게 월영공주 같애 월영공주 끝내줘 진짜 월영공주 보고 충격을 먹었어 옛날에 한번 오! 기대도 너무 기대도 없었고 딱 봤는데 우와 이게 뭐야? 이런게 뭐야 우와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게 봤던게 월영공주 같애 월영공주 OST중에 아카색해산을 틀고선 하거든 그 오케스트라 버전을 음악을 너무너무 그게 몇 년작이지? 그게 90.. 되게 오래되는데 99년인가 2000년작일걸? 월영공주가 90년대니까 아 98년인가 99년대 되게 오래되어 성재가 제대하자마자 나랑 같이 봤어 그 영화를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일걸 난 그래서 보고 야 내가 그전까지는 만화라는걸 볼 생각도 안했고 근데 딱 월영공주 우연찮게 봤는데 야 이게 2003년? 어? 2003년 아닌데 아니 그전에 아마 재교봉일수도 있어 응 나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끝내주지 진짜 야 이런 스토리와 이런 뭐 이게 만화야? 약간 스미문단속이랑 뭐 좀 맞닿아있는거 느껴지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영상미 빼면 거의 비슷해 그렇지 그렇지 영상미 빼면은 97년이야 응 영상미 빼면은 그래 90년대 후반이었어 되게 나는 충격적이었어 그때는 되게 너무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월영공주는 와 스토리하고 다 뛰어났어 그때는 그때 거의 전성기였던거 같아 데뷔하자 케이아우 그러니까 히사이쇼도 그때 끝내줬고 어 나는 아마 시즌1때 얘기했던거 같은데 내 인생을 바꾼 애니메이션이 있어 그게 이제 디즈니의 미녀와야수거든 그거를 인생을 바꿨다고?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고? 왜그러냐면은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봐주는거야? 그러니까 나 안 봤는데 제대로 안 봤는데 나는 그거? 나는 이제 그거를 중학교 때 봤었어 응 중학교 때 보고 알란 맨케인이라는 사람의 음악을 그때 처음 들은거야 음악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필름 스커링의 꿈이 생겼어 15살에 지금까지 30여년동안 필름 스커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작품이 시작이었어 내 인생을 바꾼거지 그럼 정말 라이언킹이 먼저지 미녀와야수가 먼저지 미녀와야수가 먼저지 아 미녀와야수가 먼저지 순서가 이제 인어공주 미녀와야수 그 다음에 알라딘이 1년만에 하나씩 여름에 나왔었고 그러면서 그 세 작품이 알란 맨케인이 다 음악을 하면서 주제가상 오스카랑 골든글로버 주제가상 그 다음에 음악상을 다 휩쓴거야 3년 연속 한 사람이 두개 상을 다 휩쓸었어 3년 연속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킹이 이제 한심머가 나오면서 상이 그쪽으로 갔지 라이언킹은 엘튼존이 그 노래는 그거는 노래만 노래만 OST 그거를 타이틀곡을 엘튼존이 했지 그게 죽이는건데 그 저기 음악은 한심머가 했었고 한심머 아무튼 그래서 나한테는 인어공주를 먼저 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미녀와야수를 먼저 봤거든 그래서 그거 그 영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거야 영상음악 애니메이션에 음악을 붙이고 싶다 라는 그 꿈을 이뤘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영화 얘기 많이 할게 없어서 곁다리 얘기를 많이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아니 원래는 되게 많아야되는데 좋은 영화인거 맞아 맞아 좋은 영화인거 맞아 오늘 재밌지 않았을까요 오늘 방송했는데 재밌었어 내가 볼 때 이게 한국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본 애니메이션 정서일 수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마니아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 이거 자료 찾아가지고 막 얘기하면 할 얘기 되게 많아 신카이마코 또 어렸을때부터 파기 시작하면 엄청 많아 아니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 하는 의미가 없는거지 의자 다리가 왜 3개인지 이런거 분석하고 있더라고 되게 많아 그런게 분석이 진짜 많아 왜 의자냐 왜 의자냐 왜 의자냐 그래 그거에 대한 분석이 엄청 많아 다이진이랑 사다이진의 관계 마지막에 도쿄상공에서 얘네들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감싸고 그치 어 되게 많았어 근데 하나도 얘기를 안했잖아 근데 그거 들어가면 내가 볼 때 일반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나마 없는 사람들 떨어져 그치 그건 진짜 저희들끼리만 해야죠 유튜브에 올리면 안되고 근데 우리들끼리도 못해 스지매문당 속 유튜브 영상이 다 그런 내용이야 근데 근데 우리는 약간 좀 그러면 안돼 이상한거야 우리는 스펙트럼을 넓혀야 넓혀야 그렇지 우린 약간 우린 스지매 한 대 놓고 자꾸 딴 얘기를 자꾸 결혼 얘기했잖아 스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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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지 스지매로 불행하다 이러면서 자 그러면 다음주 영화 고릅시다 다음주에 기생충을 하는건 어때요? 우리가 시즌1 때 안했어 기생충을 이제서야 죽이죠 어떻게 생각해 기생충 기생충 죽이죠 그럼 기생충도 우리 너무 심오한 얘기 하지마 파라사이트? 기생충도 근데 이런 기생충이 괜찮나? 나는 왜 이걸 모르겠어 왜냐면 기생충은 검색어가 되게 높아 높아? 해외에서도 높아 아니 왜냐면 나는 기생충이 의외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명확해가지고 안 명확해 명확하지 않나? 제목에 파라사이트 영어로도 한번 써주세요 그렇다고 쓰면 되니까 이제 그치 애니메이션에 기생수도 있잖아 기생수 이번에 연상호 감독이 기생수 실사영화로 만들더만 그분 영화들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실사로 한다고요? 어 쉽지 않다 아무튼 기생충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생충 갑시다 최우식도 나오잖아 최우식 배우고 최우식 배우고 거기 성광호 나오고 그리고 이선균 배우 박소담 박소담 나오고 고 괜찮겠죠 괜찮지 그때 이제 막 경찰도 같이 까야지 아무튼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주에 봅시다 술과 영화가 있는 토크쇼 각일병 시즌2 제 12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